오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되는 날인데요. 특히 우리 지역 충남에는 광복을 위해 애쓴 독립유공자가 많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의 독립운동가의 거리도 조성됐는데요.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인물선정과 동상크기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내포신도시 홍해공원에 조성된 독립운동가의 거리입니다.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있고 주변에 김좌진 장군과 이동영 선생, 윤봉길 의사와 한용훈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5명을 선정해 태극기 모양을 표현한 건데 유관순 열사의 동상만 압도적으로 큽니다. 동상을 바치고 있는 기단은 아무 설명 없이 독립운동가 8명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마치 유관순 열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등급과 2등급 받은 분들의 이름이 발밑에 써 있어가지고 발밑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는 좀 안 맞는다. 유관순 열사 동상이 가운데 크게 설치가 돼 있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진짜 공과가 있는 한용훈 선생 같은 분들이 짧게 옆에 있어서 인물 선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충남에서 서운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 중 유일하게 임병직 선생만 빠지고 2등급 대통령장인 이동영 선생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표기한 조형물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국장을 받은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가 가나다 순에 따라 맨 앞에 적혀 있는데 지역 인물을 우선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많이 계시지만 일본 사람이 질압해 있어서 그 부분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좀 분리해서 외국인을 좀 밑에 했으면 좋겠다. 충남도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서운 최고 등급과 임시정부 기여도를 기준으로 대표 인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관순 동상의 기단과 여성 독립운동가 명단은 올해 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대표 인물 5명 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가를 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초에는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없다 보니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단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독립운동가의 거리. 철저한 역사 검증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